판단 여지는요? 판단 여지는 행정청의 판단의 일정한 여지를 인정한다. 무슨 말일까요? 행정청의 판단, 여기에 한 단어 집어넣습니다. 고도의, 여기 나오네요. 법률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쓰여져 있을 때, 그 불확정 개념의 고도의 정책적, 기술적,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판단의 일정한 여지를 인정해서 법원이 사법심사를 제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법심사 제안 이론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는 사법심사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재량행위는요? 사법심사 할 수 있습니다. 1달러면 심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봤다면 판단 여지를 물어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키워드 기억하세요. 법률요건의 불확정 개념이 쓰여있는데, 그 불확정 개념이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이런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행정청이 했다면, 그런 행정청의 판단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제안해야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구별려부, 이런 것들의 실효은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인정연경은 꼭 어디 한 군데만 집어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속적 가치평가가 정책적 결정하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